아이 마스크 끼고 방송이라 드리고 조심해야지 아 이게 직작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유잠이 그래도 아직 있으니까 바로 가져와 아 좀 더 고민 좀 해주고요 너무 즉흥적으로 너무 막 사는 것 같은데 22성 10홀더 가져왓 방어 가져와 아 얼짱이 얼짱이 아예 끌기고 도미를 사는게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둘 중 하나를 해야 되거든요 어 되게 그렇게 싼 느낌 아니네 아 나 근데 직작하기가 왜 이렇게 실례야 귀찮아 죽겠네 직작하기가 귀찮아가지고 별로 하고 싶지 않나 상하이는 직작할까 딱히 그렇게 없네 자 일단 킵 랩스 그 밧차 케이브 워낙 다 직작하는게 낫긴 날 것 같은데 이렇게 돈 주고 이런거 살 필요 있나 유니크 쓸거면 직작하는게 더 싸게 먹힐텐데 애매하긴 애매하네 일단 살 수 있는거 한번 봅시다 보고나서 맘에 드는거 없으면은 직작하자 아 퍼이누가 있네 퍼이누 벨트가 아직도 있구나 살거 없는데 아 근데 살벨 스탑스하면 안된다 많이 데여서 안되겠어 못하겠다 무서워서 못하겠다 좀만 기다려보자 벨트 없다고 치고 와 대충 6에 40짜리 끼는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정도 아 요거 합시다 그냥 어 아이템 팔려서 돈이 들어오는군요 아직 비상자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40짜리 얼마 안하네 요정도로 합이 봐요 저 정도만 낄까 7억짜리 사서 돌리자는 얘기죠 7억짜리 큐브에서 쓸 것인가요 9억짜리 덱 1% 쓸 것인가요 10억짜리 에디 유니크 덱 2%짜리 쓸 것인가요 여러분의 의견 따라가겠습니다 1번 7억짜리 사서 큐브나 해라 2번 에디 덱 유니크 2% 사자 1번 2번 많은 의견 따라가겠습니다 어 느낌이 1번이 많은 것 같다 1번 갑시다 1번이 많아 보이네요 어 어 덱 2 2 2 뽀뽀 쓰자 덱 2 2 뽀뽀 쓰자 아 근데 큐브 돌리기 너무 귀찮아가지고 범 맞지 아 끝 됐어 바로 고민 안하게 장착해 빨리 맞춰야겠다 올직자케 그냥 백추홈 느낌 나게만 사 7억 아처 아처 케이프 거꾸로 봐 맞아 진리를 선택하자 이게 맞다 아 근데 너무 비싸다 노작이 8억씩 줘야 돼 신발 사던데 비싼데 아니 그냥 살 걸 그랬나봐 직작하지 말고 왜 그건 직작을 하고 있는 거지 아니 노작이 10억 아닙니까 요정도가 그저 그럼 차라리 이거 사는 게 싼 거 아니야 아니 와 생각보다 그냥 사는 게 더 쌀 거 같네 이거 사자 6에 61짜리 어딨냐 20억인가 그랬던 거 같은데 어 이거 사 아 혹시 그럴 거면 다 직작하지 말고 이미 늦었네 선을 넘었는데 또 다시 팔아야 되잖아 6에 48 3억 2천 그냥 직작해 4억 2천 4억 2천 4억 2천 아 그래도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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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글러브만 맞춤까 친구 글러브 나중에 맞출까 어차피 급한 거 아닌데 오토소틸 일단 써보고 이게 데미지 안된다 지금 쌍카드 다 써야지 작해와야 되네 일단 작부터 좀 해 볼까요 토드템이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가격 좀 보고 괜찮다 싶으면 가져와서 토드를 하죠 한 3억이면 사지 않을까 4억? 아휴 아휴 토드하기 귀찮은데 흐흐흫 뭐죠? 아휴 덱스 없다? 어떡하냐? 아휴 아휴 두 줄 개비싸네 5천 더 주고 덱스페 이러면 손해 느낌만 나면 확 툰돼 나쁘게 4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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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토드 가능 4억 겟 모자 바로 구성짜리 가져오고요 개꼴이네 되게 좋게 샀다잉 어우 빡세다시 토드하는 것도 확률 기대치 한번 보고요 중 160제 모자 값 1,100,000, 만 100,000, 100,000, 100,000, 1억 이벤트 없음 파괴만 집 사용 안함 색깔의 37성통기 10억 확률이 없다 12억 OK 5천 그럼 4개를 한다는 가정하에 50억이면 되겠다 5십억 만 쓴다 와.. 18성은 13억이나 더 써야 됐네 2억 컷! 아 3억 컷! 아우 평균 비용이.. 12억 5천이었는데 확률로는 확률일 뿐이로구만 카피.. 카피 카피.. 평균 위기 잡아가는구만 순식간에 사라졌네 막 날아가는구만 오케이 됐고.. 오케이 2개 9억 컷이면 나쁘지 않구만 평균은 12억 5천이었지만은 아 이거 언제 올라가냐? 어 왔다 저주먹은 아이템 들어왔구만 음.. 와온이요 한 번 할 때도 됐지요 아 오케이 와온 한 번 할 때도 됐지 음.. 흠.. 아 하이가 많이 먹는다 하이가 아니라 혼자서 한 10억 20억 먹고 있는데 오 마이 갓 아 얘 혼자 스타퍼스를 30억 먹네 얘 혼자 30억을 먹었어 이거 수평균 획이라는 것인가 아아 그만하자 됐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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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하자 이거 계속 성공하는데 멈출 순 없지 갈 때까진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맞지 그죠 다 됐지 됐고요 아 머리 머리도 정리를 하긴 해야되는데 세상이 세상인줄은 안전해지면 밖으로 나갈려고 계획 중 안전해야될 안전해야될 안전해야될